생활성서 듣는 소금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좋은 친구를 같이 알고 지내면 좋겠다 싶은 또 다른 친구와 연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둘은 금방 친해지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제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가 성장하길 원하는가? 그가 자유롭길 원하는가?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전부 그렇다였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상을 이용하는 사랑으로 대상이 수단이 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대상을 향유하는 사랑으로 대상이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사랑입니다. 경이로운 자연 풍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경탄하며 그 순간을 향유합니다. 있는 그 자체에 놀라워하며 기쁨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만 봐야 한다며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향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랑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을 이용합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용의 대상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지 않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향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나요? 서울 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남편이 성령의 이름으로 danach 성령의 이름으로 ấp 성령의 눈